안녕하세요 저는 KLPJ 이정희 프로 입니다. 저는 레슨 구력은 한 18년 정도 되었구요. 지금 현재는 경기도 광주 쪽에서 실내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실외 연습장에서도 개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레슨을 한지는 되게 오래 되었는데요 우연하게 LPJ 클래스 A라는 이곳에서 좀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무사히 마치고 무사히 수료할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